저는 사실 헌책방 그 세대에서 조금 비껴서 있는 세대여가지고 아, 조은영 선생님과 좀 다른 세대죠? 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세책 사라고 돈을 줬는데 헌책방 가서 뒤졌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선배들이 전수해주는 삶의 기술 같은 거기서 보물 발견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단풍잎 많이 나오고 말린 단풍잎 같은 거 헌책방은 온종일 손님을 기다리는 게 일이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매일 기다리는 일이란 어제도 그제도 오지 않았건만 오늘이야말로 꼭 오겠지라는 희망을 품게 만드는 실체 없는 고도를 기다리는 막막함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이 영국 무대엔 관객마저 없다는 사실이다 세상을 읽는 네 가지 시선 알고보면 정말 쓸데없지 않습니다 정말 쓸데있습니다 쓸데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실 시대의 인문학 시간 오늘 체크하는 순서인데요 함께 주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조은영 선생님, 박지혜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께는 씨님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책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감히 그런 말을 못 붙이겠어서 선생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호칭이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권의 책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죠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북클럽, 독서 모임 최대한 그 형태로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책이라는 것이 각자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점이 참 좋은 혼자라면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그걸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분께서 또 어떤 책을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책은요 헌책방 기담수집가라는 윤성근 작가의 책입니다 네 무서운 책인가요? 아니요 그냥 사연 있는 책입니다 경성기담마 이런 거 좀 생각이 나는데 헌책방 기담수집가 이거는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 책을 고르신 겁니까? 네 일단은 사실 책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몰라서 책 읽는 걸 자꾸 밀어두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윤상곰씨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책을 잘 안 읽는 시대에 이 책 너무 꼭 읽어야 돼요 이 책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부담되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누군가 이 책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읽었는데 이 책이 나한테 정말 좋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이런 책들이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들려주는 책으로서 헌책방 기담수집가를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책에 써있네요 사연이 있는 책을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사연 있는 헌책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연 있는 헌책 이야기 귀신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귀신? 네 책 읽는 귀신이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고르신 거잖아요 박재선 선생님은 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셨어요? 일단 이 책은 책에 대한 책이거든요 책에 대한 책? 네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되게 공감 가는 내용도 많고 나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가 생각해 볼 지점들도 많을 것 같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은 게 연쇄 독서라고 하잖아요 내가 읽어보지 않은 책에서 또 나아가는 그런 책 그래서 또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수능 때 그 국어 연상 그거 하듯이 두 분 다 그 의미 있는 말씀들 해주신 것 같은데 헌책방 기담 수집가 그러니까 헌책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책에 사연이 담겨 있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 건데 이 저자가 윤성근 씨인데 윤성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헌책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윤성근 씨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요즘에는 누군가의 성향을 판단할 때 MBTI를 묻잖아요 아 예 맞아요 이제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문과 성향이냐 기과 성향이냐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을 텐데 책이라고 하거나 혹은 책방 또 그중에서도 헌책방이라고 하면 문과 성향의 사람 뭐 이런 거 좀 떠올리기 좀 쉽잖아요 전형적으로 전형적이죠 맞아요 근데 이분 책 이미 이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분 컴퓨터공학 전공하셨고요 IT? 네네네 그래서 과거에 벤처 열풍이 있었을 때 첫 직장은 IT 회사였고요 그런데 책을 좋아하셨고 헌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취향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그만두시고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는 헌책방을 2007년인가 부터 운영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책에 관한 이야기 혹은 책에 관한 책 에세이 이런 것들 작업을 많이 해오셔서 책도 많이 내셨던 분이세요 집에서 많이 혼났겠네요 IT 한다 그랬다 갑자기 헌책 수집하고 헌책방 한다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혹시 두 분 중에 거기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그 헌책방에? 제가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네네 혹시 이 책 소개를 위해서? 아 일부러 간 건 아니고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마침 정말 갈만한 거리에 있길래 그냥 몰래 조용히 다녔습니다 몰래 조용히 사연 팔고 오신 거 아닐까? 그랬다면 좋아하실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에 있기 때문에 곳을 찾아가려면 일부러 또 서울까지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해서 우리는 일단 책을 통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책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어떤 책에 그 사연들이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벌써 헌책 얘기하니까 요즘 MZ세대들은 사실 헌책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긴 할 텐데 저만 해도 그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험서 사겠다고 했는데 부모님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새 책 사라고 돈을 줬는데 헌책방 가서 뒤졌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괜히 얘기했네요 대를 이어서 그런 걸 하지 않았던 헌책방이 많았던 시절에 그런 걸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배들이 전수해주는 삶의 기술 같은 저 열심히 그래서 막 지우기로 지우고 그랬었거든요 새채인 것처럼 그래서 아마 그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헌책방 기담 기담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수집가 헌책방 기담 수집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이야기 더 풀어보면 어떨까요 박재현 선생님 네 일단은 저는 헌책이라고 하면 고서가 일단 떠오르고 그 고서에 대한 어떤 소설책을 읽었을 때 책 사냥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책 사냥꾼 네 꿈꾸는 책들의 도시라는 이름의 책에서 나오는 이름인데 이제 거기서 그 사냥꾼들이 고서를 깨운다고 표현을 해요 고서를 깨운다 네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표지도 그렇고 그래서 책들을 깨워서 뭔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보내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윤성근 작가는 절판된 책을 찾아주고 의뢰인에게서 수수료 대신에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수집을 하는데요 이 책에는 그 책들과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통해 일종의 구원을 얻은 이야기 그리고 가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담 수집가라고 되어 있듯이 정말 좀 소름이 돋게 하는 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들도 몇몇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다 들었던 얘기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 서두에 윤성근 작가가 여러분이 보게 될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다 보면 되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인연이 가득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설정인데 이 저자가 책방의 준이라는 거잖아요 헌책방의 주인 그런데 사람들이 헌책방에 찾아오면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무슨 책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수수료 안 받고 대신 왜 찾으세요? 혹시 이 책과 관련된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라는 그 얘기를 대신 수수료 대신에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말씀하신 대로 책에는 참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책방 운영하시는 조은영 선생님은 혹시 근데 헌책은 아니죠? 헌책은 아니고 이제 주로 새 책들을 파는데 헌책들은 같이 읽는 코너에 따로 조금 마련해가지고 그 책을 팔진 않고요 거기도 사연들이 좀 많이 오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책과 관련된 책을 수집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좀 목차를 쭉 보니까 본인 문학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책방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게 책방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방에서도 나름대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벤트들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하나로 기획된 문학회라든가 자기의 사연들을 이야기하는 기담회 이런 것들이 펼쳐졌던 것 같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책의 소재로 활용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 좀 이따 더 풀어보도록 하고 박재현 선생님은 그 책방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가서 느낀 풍경? 헌책방의 풍경은 어땠어요? 정말 이 표지 속에 있는 이런 곳이었고 딱 문을 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양 옆에 헌책들이 쭉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책방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모티프를 딴 이름이듯이 뭔가 동굴 같은 곳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 특유의 책 냄새도 났고 그리고 헌책방에 가면 주인장 분들께서 자신들만의 분류를 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서점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책을 반드시 여쭤봐야 찾을 수 있는 그런 규칙성 그런 걸 관찰하는 기분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작가분께서 한쪽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헌책방이었습니다 컨셉 아니었을까? 그런 컨셉이 중요하죠 아니 근데 저도 어렴풋이 어릴 때 다녔던 헌책방들 떠올려 보니까 이건 여기서 책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데 그 책방 주인들께서는 제가 제목만 얘기하면 바로바로 찾아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그거 진짜 약간 그것이야말로 기담인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쭉 살았었는데 그때 서울에 이사 가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제일 처음에 나들이 가는 곳이 청계천 헌책방 거리였어요 지금은 복개공사가 이루어져서 물이 흐르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가에 온갖 종류의 생활자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책방들이 질비하게 쭉 늘어선 헌책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어릴 때 이미지 충격이 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 그렇게 많은 책 더미들을 처음 본 거였어요 책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것들이 동산처럼 지금은 많이 헌책방들도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런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그렇게 차곡차곡 책을 쌓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되게 기우뚱하게도 돼 있고 왜냐하면 쌓다 보면 밸런스가 당연히 무너지지 않을 만큼 약간 어딘가에 기대 놓거나 이런 식이죠 제 기억 속에 주인들께서 키들이 다들 작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어떤 책을 얘기하면 얼른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른 못 찾으면 저기 어디 있는데 이 책 잠깐 들어봐라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책 한 묵덩이 이렇게 안 껴놓고 책 꺼내서 보여주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헌책방에 있는 그 주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천재라고 느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곳이 헌책방 주인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신간들이 이렇게 딱딱 목차별로 해가지고 정리하면 찾기가 쉬운데 그 수많은 더미 속에서 그 헌책을 찾아내시는 능력 또 하나가 세탁소 주인이었거든요 그 옷들을 어떻게 다 찾고 기억을 하는지 그분들의 정말 타고난 그 능력이고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지금 제주에 헌책방들이 남아있죠? 네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책방이라는 곳들이 다들 힘들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책을 취급하는 곳은 헌책방이고 새책방이고 다 좀 어렵긴 하니까요 저보고 절대 하지 말라면 돼요 네 제가 책방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주 뜯어 말리셨습니다 박재현 선생님은 왠지 다 다녀봤을 것 같은데 헌책방도 그냥 또 저번 주에 한번 책밭서점에 굉장히 바쁘셨네요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헌책방 그 세대에서 조금 비껴서 있는 세대여가지고 아 조은영 선생님과 좀 다른 세대죠? 네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조금 느껴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책밭서점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제주도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헌책방이죠 1985년인가 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찾고 있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구하거나 사지 않더라도 꼭 한번 헌책방을 한번 가보시길 권해요 왜냐하면 그 헌책방 들어갔을 때 냄새부터 시작해서 느낌이 있잖아요 헌책방만이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복사되지 않는 어떤 분위기가 있죠 조은영 선생님은 헌책방과 관련해서 추억 같은 게 더 있으세요? 그때 처음에 보고 놀랬던 거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계문학 돈집을 아버지가 사주셔서 낑낑대면서 버스, 좌석버스에 그걸 들고 타서 왔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있었던 참고서를 알뜰하게 사는 방법을 실현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약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책에 관한 취향들이 조금 생길 때잖아요 그래서 살짝 허세가 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책에 초판본을 구하는 거를 했던 시절이 짧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인훈 작가의 광장의 초판본을 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서울시내 헌책방들을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초판본을 찾는다 광장의 초판본을 찾는다라고 했더니 헌책방 아저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 책 찾으면 꼭 나한테 팔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이 책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인호의 광장 초판본이라 있으면 저한테 파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책을 읽기보다는 모으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각 대도시에 가면 책방 골목들이 좀 있어요 보면 보통 서울에는 아까 청계천 얘기하셨는데 우리 제주고도 같은 경우에는 구제주 도심권에 있고 부산에는 보수동 골목이라고 있죠 거기까지 가서 저도 책을 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참 저도 좋습니다 그걸 책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그러면 우리 책 얘기로 좀 들어갈게요 우리 책 소개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지금 계속 딴 얘기만 했구나 헌책방 기담수직가라는 책 안에 어떤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지 이게 보니까 챕터가 여러 개가 좀 나눠져 있어서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모여져 있네요 보니까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약간 뒷부분이어서 저는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책이랑 사람이랑 계속 이어지고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그야말로 기담 같은 이야기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일단 30년 동안의 인연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병화 시인의 외로운 혼자들이라는 시집이 나오는데 이 책을 한 권에 이 책 한 권을 두고 두 사람이 계속 겹쳐져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의뢰한 사람과 2년 정도 지나서 두 번째로 의뢰한 사람이 이제 윤성근 작가님을 매개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아 두 분은 전혀 몰랐던 차이고 일단 그 책을 똑같이 같은 책방에 의뢰했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이 두 분의 사연이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에 버스 안에서 우연히 신문과 시집을 교환하는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종로의 한 술집에서 그리고 목포의 식당에서 이 시인을 통해서 서로를 스쳐 나갔다가 이제 이 선착방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 자체가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한 가지 책은 책이 한 가지 이야기는 책이 다시 원 주인에게 돌아온 이야기였어요 책이 팔리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가 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팔린 건 아니고 이분이 어떤 계기로 박상윤의 죽음의 한 연구라는 소설책을 읽고 약간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만난 스님께서 이 책을 다른 사람과 교환해서 읽어라 이런 조언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교환을 해서 읽다가 그 책이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구나 본인에게 돌아온 거죠 그거를 이제 딱 펼쳤을 때 자기의 필체로 쓰인 어떤 문구가 보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소름도 돋고 그런 책과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뭐 학교 안에서 돌아다니는 책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세상에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과 교환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계기가 돼서 또 만나서 교환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책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한테까지 돌아오는 거의 기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책의 내용 그러니까 박상윤 작가의 죽음의 한 연구가 구도의 이야기이고 이걸 원작으로 한 소설도 박신양 주인공의 유리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의 내용과 이 책의 운명이 너무 닮아있는 느낌 같은 걸 줘서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더 약간 전율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헌책방 주인인 윤성근 씨가 처음 온 손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전율이 일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굉장히 행복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조은영 선생님 책방에는 혹시 그런 사연들 좀 안 들어옵니까? 전율이 일어날 만한 전율이 일어날 만한 것보다 약간 책방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연들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혹시 책을 추천해 주면서 내 손녀를 상담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뢰를 한 번 받았던 적이 있었고 굉장히 좋게 봤다는 얘기인데 그냥 이거는 좋게 봤다기보다는 책방이 가지는 독특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책방을 운영하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약간 근거 없지만 무턱된 신뢰를 제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때 놀랐어요 저도 사람들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을 읽는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게요 되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했나요 예전에 보면 독서일 총무는 다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보통은 책 읽느라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책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 사연인데 그런 거 저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은영 선생님은 어떤 이 책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참 좋았거나 저 되게 반가웠던 책을 펴자마자 되게 반가운 책이 나와가지고 약간 그래서 좀 신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김현의 행복한 책 읽기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책 표제도 있네요 보니까 네 네 그 제가 대학을 다녔던 시절에 저에게 김현 문학 전집을 다 읽고 졸업을 하면 매우 성공적인 대학생활이다라고 조언을 해 주었던 선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추어 보면 저는 이제 실패한 대학생활을 한 셈인데 그래도 김현을 알게 되었고 김현의 행복한 책 읽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품, 평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었던 게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독서 체험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책에서도 김현의 행복한 책 읽기를 소개하면서 약간 작가가 신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기분을 약간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이라는 게 글쎄 내가 혼자 읽고서 좋은 것도 좋지만은 같이 공유할 때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책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같은 책을 새 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헌책이 돌고 돌면서 같이 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이 저도 하나 눈에 띄어서 책은 보통 한 사람이 쓰지만은 그 책은 읽은 사람에게 저마다 다른 삶의 이야기를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잖아요 그 흔적들을 찾아가는 재미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에는 그러면 책이 매개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 책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헌책방 가서 구하는 책들은 요즘 절판된 책들이 많을 거고 예전 것들이 좀 많을 텐데 이 책에 나온 책들은 다들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모르는 책들이 많으시던가요? 아니면 다 읽은 책들이던가요? 제가 읽은 책들을 세웠는데 한 10권 정도 겹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윤성근 작가님이랑 저랑 세대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마 이분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한 게 제 독서 목록에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내용들을 이제 많이 잊어버렸는데 책 속에서는 많이 소개가 돼서 약간 이 먼지 쌓인 기억을 펼치고 책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책을 보시면은 그 안에 내가 읽은 책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던 책이 있을 것이고 이 내용을 보니까 나도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 싶은 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책 하나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연쇄작용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박지선 선생님은 어땠어요? 여기 내용들 중에서 책들 많이 읽어보신 책들이에요?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해야 할 정도였어요 세대가 좀 다를 수도 있죠 이게 네 그런 핑계를 대보면 굉장히 조급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읽고 싶은 책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행복한 책 읽기 이 책이 읽고 싶어졌거든요 아 김현 작가의 네 보니까 이분이 86년에서 92년 동안 이제 독서일기처럼 쓰신 책인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나서 유치원 다닐 때 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안 읽어본 책을 접할 수 있는 뭔가 독서의 역사에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희 둘이 지금 흐뭇하게 쳐다봤더니 애기 스포일러일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 살아있다라는 문장이 나오죠 그때 지금 이 안에 등장한 화자도 그 한 문장 때문에 본인이 느꼈던 그 감정들이 있는데 저도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책 한번 기회가 다시 읽어보시면 그 살아있다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나중에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이라는 게 책 한 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진짜 죽이기도 하고 여기도 그 사연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 조은영 선생님은 그러면 내가 좋았던 책도 있지만 이 책은 이 안에 나오는 책들 중에서 꼭 한번 또 권해보고 싶다라는 책도 혹시 있을까요? 김연 작가 책 아까? 그리고 이제 김수영 김연 작가의 책이 소개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 그 책이었는데 지혜님이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문학 작품들이 수능 시험 같은 이미지를 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문학 작품들이 수능? 네, 그 수능 발취독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아, 지문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알고 있는 작품이나 작가들이 있는데 뭔가 여기서 통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 김연의 행복한 책 읽기와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를 통으로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책 사실 저도 안 읽어봤는데 말씀하시니까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꼭 읽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어갈 책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부담 갖지 말고 읽을 수 있으면 읽는 거고 아니면 이 헌책방 기담 수집가의 이야기 속에서 어느 정도 유추하고 그 느낌을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하셔서 저도 읽어보면서 저는 좀 하나 와닿았던 게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사실은 이야기 수집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헌책방의 주인이 그냥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야기를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다가와서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른 청취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헌책,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헌책을 찾아다닐까 헌책방을 찾아갈까 우리 제주에는 헌책방에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가끔 좀 그런 생각하는데 헌책방을 찾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이제 뭐 책의 미래 이런 걸 거창하게 얘기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책이 사라지는 날의 풍경 같은 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출판사가 더 이상 책은 팔리지 않아 라고 결심해서 책을 찍어내지 않는다든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읽게 되어서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나중에 사라지는 책이 바로 누군가 보관하고 있는 책이고 그 책은 헌책일 거잖아요 새 책은 더 나오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물성으로서의 책이 사라질 때 가장 나중에 사라지는 책이 헌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헌책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헌책이랑 헌 물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헌책방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샀던 그 기억들도 되게 좋고 헌책방, 아까 책 사냥꾼이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헌책방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고를 땐 이미 약간의 취향 같은 것들이 좀 확실히 생긴 다음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제는 약간 덕후들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책 덕후들이 헌책방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덕후들이 그 말씀드리려면 헌책방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그 박재현 선생님한테도 헌책방 가서 본 느낌을 제가 좀 물어봤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좀 세대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은영 선생님 한 말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가보니까 그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도 있던가요? 일단 저는 사실 종이책이라는 그 물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헌책을 찾는 이유는 그 종이책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자책을 헌책으로 찾고 거기서 뭔가 나의 이야기를 찾지는 않듯이 어떤 걸 수집한다는 거는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게 있을 때 뭔가 사람들이 더 기쁨을 느끼고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종이책의 그 미래에 대해서 되게 예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대요 정말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는 19세기 초에 쓰인 작품에서도 전자책의 그 존폐를 걱정했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종이책이 계속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러는 한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책방도 누군가에 의해서 유지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씨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이야기들 사연을 좀 수집한다는 것도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 헌책방 가서 샀던 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봄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단풍잎 많이 나오고 그 안에서 말린 단풍잎 같은 거 책갈피처럼 해서 나온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낯설어하는 눈빛이에요 아니요 저는 해봤어요 제가 아 해봤어요? 네 책 안에서 연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누군가에게 책을 하는 게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네 맞아요 요즘에 왜 채소 마켓 당근마켓 이런 데서 보면 물건 내놓은 사람들의 물건을 보면 이 사람이 아 연인과 헤어졌구나 혹은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헌책방에서 책을 사면 연인에게 선물 받았던 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맨 앞 표지에 거기다 써서 주는 경우들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 책이 왜 팔렸을까? 깨진 거야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두 가지 세 가지의 텍스트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맞아요 연서들도 많았었고 메모 같은 것들도 꽤 해놓는 경우들이 있고 조금 드물게는 이제 새김표 도서관에서 있었던 새김표 같은 것들도 좀 있었고 책에서도 보면 박상용 작가의 죽음의 한 연구 맨 앞장에 스님이 써놓았던 책을 소설로 보지 말고 삶으로 보아라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그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자기가 읽은 책의 감상 같은 걸 앞에 써놓잖아요 헌책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 책을 이렇게도 읽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 아니면 나랑 똑같아 이런 그래서 책의 해석의 가능성을 또 열어놓는 그런 기능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새 책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헌책과 새 책 중에 근데 새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헌책을 사면 분명히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감상인지 그 사람의 감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새 책을 선호하는데 그리고 책을 선물할 때도 저는 제가 읽던 책을 선물하지 않고 새 책을 선물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제 흔적들이 약간 쑥스러워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순수한 취향들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건 헌책을 사서 그런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뭔가 굉장히 조용한 독서 모임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 생각 남의 생각을 여기서 한 번씩 엿볼 수 있다는 거 누군가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갑자기 대만 영화 뭐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네 피아노 치고 막 그랬다 이러면 좀 까먹었는데 취향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지금 박재현 선생님은 새 책을 좋아한다고 하셨죠 네 뭐 조문장 선생님도 새 책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새 책 팔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헌책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대화가 같이 나누어지는 공간을 만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해봤던 일이라서 이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헌책방 기담수집가와 관련된 책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두 분께서 스포일러 얘기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최대한 많이는 안 했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좀 생각나는 볼만한 것들을 좀 말씀드렸었고 이 책 속에서 두 분께서 좀 인상적이었던 문장이라든가 혹은 그 내용들이 있었다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책을 파는 사람으로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책의 103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좀 읽고 마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책방은 온종일 손님을 기다리는 게 일이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매일 기다리는 일이란 어제도 그제도 오지 않았건만 오늘이야말로 꼭 오겠지라는 희망을 품게 만드는 실체 없는 고도를 기다리는 막막함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이 연극 무대엔 관객마저 없다는 사실이다 약간 절절하게 저는 읽었는데 사실 그게 책방 주인으로서 감정을 이입해서 읽었다기보다는 책 읽는 사람의 마음도 이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아까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 책방 주인의 외로움 같은 게 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책 읽는 사람들도 그런 외로움 때문에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님을 기다리는 책방 주인처럼 어떤 책 속의 진짜 의미 그다음에 자기가 찾고 싶은 진실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싶고 이 책에서 내가 읽은 게 맞아? 그런 의문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책, 또 다른 책 계속 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책방 주인의 마음과 책 읽는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 책을 다루는 직업이시기 때문에 아마 느끼셨던 부분들이 좀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책과 관련해서 박재현 선생님은 어떤 문장이 좀 좋으셨어요? 아니면 내용이라든가? 저도 문장을 꼽아봤는데 일단 누보로망을 위하여라는 책을 다룬 언어를 다듬는 조각가라는 챕터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화자가 조각가로 많은 노력을 하다가 어떤 일을 겪고 번역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그분이 번역가가 되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 책인데요 일단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책을 읽고 그 안에서 뭘 발견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읽는 어떤 행위가 나에게 결코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97페이지입니다 삶은 하나의 길이 아니기에 여러 곳으로 통하는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떤 길로 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끄는지를 알아보는 마음의 감각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싶은 마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문장이라 이 문장이 되게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이게 헌책을 매기로 해서 매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책이라든가 상황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보면 참 좋은 문장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삶의 지침서 같은 느낌도 좀 든다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도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나 이 책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딱 그 책을 집으셨을 때 좋아하는 구절은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다르고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책을 통한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좋은 행복의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해서 저도 좋은 제가 좋았던 문장 하나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의 총량은 어느 방향으로 삶이 움직이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사느냐에 달린 것이다 라는 말이 구절이 있어서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삶에 지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참 어려운 일들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문장처럼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도 참 좋은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장을 추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관련돼서는 사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라요 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짧게나마 요약을 해드렸고 두 분께서는 이제 와인 드시러 가셔야죠 커피 책 조금 와인 많이 커피 많이 오늘 윤성근 작가의 헌책밤 기담 수집가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은영 선생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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